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고로 앞서 인생을 살아본 인생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고 기본 취지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하루하루 나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5세 할머니가 들려주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은 비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 순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선배가 진실된 마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95세 선배가 들려주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은 비법 첫 번째 미루다 미루다 인생 종친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대학 들어가고 나서 또는 회사 들어간 뒤에 경제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성교제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버티라고 말했죠. 대학을 들어가고 또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되던가요? 우린 속은 겁니다. 어느덧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아이들 대학 입학하고 나면 아들 녀석 군대 제대하고 나면 딸 아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들 직장 잡고 나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 나이 60, 70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곳을 미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정말이지 어느날 갑자기 인생 종칠 수도 있거든요. 아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또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마음껏 하면서 사시자고요. 95세 선배가 들려주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법 두 번째 자주 웃는 사람이 이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인생의 승자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듯이 마지막에 크게 한 번 웃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승자이고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도 습관입니다. 자주 웃고 자주 미소를 짓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맨날 인상 쓰고 심각하게 표정을 지어야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굳은 얼굴 근육 풀고 억지로라도 거울 보면서 편하게 웃는 표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95세 할머니가 들려주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법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해봐야 소용없다. 인생 별거 없다.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허무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편안한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채널은 정신 승리하는 채널입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죠. 아니요. 이 채널은 함께 깨치고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채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오래 묵은 습관들과의 싸움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손쉽고 빠른 효과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는 들어가는데 세상 사는 게 깍깍하고 내 인생에서 뭐 하나 좋게 변하는 것이 없어 지루하기 짝이 없다면 지금 당장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통해 컨디션이 올라오고 체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함께 따라 올라오겠습니다. 그 자신감을 밑불삼아 또 다른 도전을 감행해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정말 아깝고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95세 선배가 들려주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은 비법 네 번째 마지막 철저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면 시험공부보다 시험준비 계획표를 짜는데 더 정성을 들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시험공부에 들어가서도 한 페이지 읽고 얼마나 많는지 남은 페이지 세워보고 또 한 페이지 억지로 공부하고 또 남은 거 세워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일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성립할 리 만무합니다. 마음 먹은 게 있다면 너무 계획에 정성을 쏟기보다 시작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나가면 될 일입니다. 나름 철저하게 계획을 짰다고 자부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풀에 지쳐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철저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포기 없이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시작했다 포기하고 또 다른 거 시작했다 포기하기를 거듭하다 보면 자신의 끈기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박복함이나 팔자 조상 탓을 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진짜 억울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아 정말이지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이 또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망설이고 그만 뒤로 미루고 또 계획 세우는 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실제로 몸으로 부닥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별것도 아니었네 이걸 진작에 왜 시작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 잘 살았다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